윈도우 10에서 마이크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시작 설정 개인정보 마이크를 선택 후 앱에서 마이크에 액세스하도록 켬이 되어 있는지 보고 안되어 있으면 클릭해서 켬으로 바꿉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음성 녹음기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끔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서 켬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위에 홈 버튼 누르고 시스템 소리 사운드 지어판을 클릭 후 녹음 탭을 클릭한 다음 마이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수준 탭을 클릭하고 마이크 공간을 적당히 조절하고 마이크 증폭은 10dB에서 30dB까지 마이크 강구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우선 10dB로 해보겠습니다. 검색 창이 있으면 검색 창을 클릭하고 안 나오면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창이 나옵니다. 검색 창에 녹음기라고 입력을 하고 음성 녹음기 항목을 클릭하고 파란색 마이크가 나오면 클릭을 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되면 원이 바깥으로 퍼집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면 네모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저장됐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클릭 녹음이 되면 원이 바깥으로 퍼집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끝!